안녕하세요 제이크의 영상 일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굉장히 바쁜 연습 스케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다 끝나고 숙소에 들어와서 잘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굉장히 매일 하루하루가 너무 바쁘고 굉장히 많은 스케줄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만큼 되게 데뷔에 가까워지고 그런 게 느껴져서 좀 설레기도 하고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정말 연습을 가장 많이 하고 가장 중점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브 연습도 계속 하고 무대 동선 이런 것도 계속 체크하면서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저희 라이브 멤버들 다 너무 열심히 정말 굉장히 힘들게 연습하고 준비를 대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뭔가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고 되게 기대가 많이 되고 다들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뭔가 뮤비 촬영도 남아있고 조금 남은 스케줄 많이 남은 촬영들도 많이 남아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남은 촬영들 꼭 다 잘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촬영하고 남은 스케줄 남은 연습도 열심히 해서 정말 데뷔 무대 많은 분들이 기대해주시는 만큼 꼭 좋은 무대와 좋은 성공적 데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굉장히 힘든 스케줄 때문에 다들 피곤할 수 있어요 저희 N.I.P 멤버들이 좀 많이 피곤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최대한 뭔가 약이라도 챙겨주고 비타민 이런 것도 많이 챙겨줄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이크의 영상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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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